얘 잘 나왔어요 어디 보자? 여기 여기, 저 여기로 다녔어요 네 개인 인사죠, 개인 인사 개인 인사요? 개인기 하면서 개인기 하면서 개인 인사 키노 부터잖아 시작 나하고, 아 잘 봤습니다 할 거잖아 아니야 빨리 해봐 형 지금 눈빛이 그래, 형부터 시작, 키노 부탁 안녕하세요, 저 춤추고 노래하는 키노입니다 베타스윙, 안녕하세요. 베타입니다 감사합니다. 펜타운 이래요. 감사하죠.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다고요. 펜타운인 걸 감사해야 해요. 다들 오늘 좀 멀끔하게 하고 왔어요. 우석아 입술 색깔이 왜 이렇게 없어? 안 발랐어요. 아 발라줘? 빌려. 빌려요. 이거 피펄타임이에요? 아니 피펄타임 아니에요. 전혀 전혀 우석이가 좋아하는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진행자예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 우석이가 립을 바를 동안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그나우 토크부터 한 번씩. 한 번씩 돌아가요. 홍석이부터. 저는. 아 홍석이부터 잘 봤어요. 홍홍홍? 아니 그냥 잘 봤어요. 요즘 잘 보고 있어요. 네. 저 어디서 봤어요? 숙소에서. 숙소에서. 네. 잘 보이는. 저는 숙소에서 잘 보고 있어요. 네. 잘 보고 있어요. 나왔다가 숙소에서 들어갔다가 문 열리는 소리 듣고 아 들어왔구나 하고 샤워로 들어갔다가 샤워하고 나오면 없더라고요. 아 맞아 맞아. 잘 봤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형 잘 봤어요. 같은 날. 저는 요새 우석이랑 같이 있는 게 많아가지고. 근데 어제도 데이트했어요. 뭐 있어? 뭐 있어? 그냥 밥 먹고. 아니. 배달 시켜서 먹고 했지. 우석이 나한테 전화 해가지고 최근에. 네. 전화 왔잖아. 전화 했잖아. 전화 했잖아. 아 드디어 우석이가 밥 먹자고 하나? 하고 받았더니 영어 물어보더라고요. 그리고 영어 알려주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 끊더라고요. 그렇지. 나는 우석이한테 영어 사전 정도구나.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. 밥 먹자고는 좀. 그냥 영어요.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. 꼭 나갔네요. 밥 먹자고는 안 하더라고요. 밥 먹자고는 안 하더라고요. 수아 왓 더 hammer. 이거 신비를 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